예예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우야, 정우야. 야, 귀룡이 형! 너 왜 공격해? 내려가! 야! 귀룡이 형! 왜 공격해? 야, 귀룡이 형! 너가, 너가! 야, 귀룡이 형! 야, 귀룡이 형! 야, 귀룡이 형! 어? 지창아? 아, 발 아까 넘어진다 아파. 약간 깊어다. 답도 없다. 아, 선방하고? 응. 오랜만에 여기까지 살탰다. 어우, 다리 들어오는 것 봐. 응, 점프고 있어. 짜증나, 지창아. 강남이 있었니? 강남이 형, 잘 들어가세요. 빨리 가서 밥 먹고 자야겠다. 응. 6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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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대2 뭐야? 뭐야 왜 뺏어갔어? 힘이 넘쳐나왔는데 박정현말로 어! 뺏어갈뻔 했다. 아 쓰면 안 뺏었지. 우린 잘했어. 그치? 나름 잘했지? 아이씨 우리. 세컨이 없어. 그니까. 미드가 지고 있어서 좋겠다. 됐다. 오 긴데? 어 뺏겼다. 아... 그렇지. 아 길다. 아 푹 쉬워. 가슴 테리핑 못찍었다. 모두가. 왜 저렇게 하는거야? 가슴 테리핑 못찍었다. 가슴 테리핑 못찍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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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가. 바로가. 에이. 굿. 가슴 테리핑 못찍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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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... 기대를 써버리잖아 미쳤어 와 이건 해결이다 노루팩스 했어? 야 노루팩스 했어? 미쳤다 진짜 진짜 안봤어 그냥 안본거야 아니 시선이 딴 데 있다는게 아니고 그냥 그냥 못봤어 상황을 안보고 그냥 진짜 노룩이야 존나 펀치라인 질이네 왜 이렇게 노룩이라니 어 영석이 아까 그 연습한건데 저렇게 가까운데 내가 잘 찾았다 나도 좀 약하긴 한데 저거 나 땅볼 간마사키로 난 그냥 바로 사각꽂지 좀 약한데 난 사각으로 안꽂혀서 들어가던데 이겼다 결zie 밀딩 또 텅텅 비었어 미드 일어나야 돼 빨리 내려 entender 아累었다 오!! 아우 미쳤다 아까 날 부러주지 그래 오늘은 아무도 놓지 마라 나만 놓고 가게 나 하나 넣을 수 있었는데 까리 아 나도 넣을 수 있었는데 아 맞다 주거리 아 그러니까 아 오늘 골 많이 못 넣었어 놓친 게 많아서 이 커터 때 좀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사과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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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잘해 비슷비슷했는데 상대가 좀 더 잘했어 응 배정력도 좋겠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오 와 진짜 안 나갔네 패스 가야돼 패스 가야돼 아 저런 저게 문제야 사이드 사이드 장안이 유일강 골이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입니다. 아니 사외 들어가 사외 들어가 괜찮? 아. 그렇지. 맨아는 세상에. 인정 우리가 매너로 한 중, 하 정도 되지 않나? 와 이게 이제 땅골로 패스할 줄이야 땅골로 하려는 건 아니야 표정을 찍었어야 됐어 이는 힘껏 차는 표정 잘 찬다 잘 찬다 누군데? 수비야? 안 되겠다 고생했어 얼굴 한 번 찍어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저쪽이 잘해서 그래 어디가 길어? 어디가 길어? 안 좋댔다 막 지렸다 너무 빨라 카메라 따라가지 못하겠어 알 먹었다 또 알 먹었다 윤초생 그냥 ER1어싱 와 와 이게 연결됐어? 지렸다 지렸다 늦었다 또 늦었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챔피언 은우 나이스 오 каб路 연결된 거야 은우 엉 evident 우리꺼 아니야? 우리꺼 아니야? 저에서 그냥 몸통 맞추게 했는데 우리꺼냐? 우리껀데? 왜? 철상이가 갖고 있었는데 부딪힌거잖아 어이없네 우리팀 이 정도면 배넛 중간 라이스 헤딩? 라이스 헤딩? independent 잠시 기다려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작에 그니까. 그니까. 아 선쿠트도 되게 아쉽다. 아 우리 선쿠트도 괜찮은데. 꼬리먹어갖고. 그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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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교체할 사람 없나? 아 안 길어 헛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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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다 와 지렸다 아 어 시벌 이게 연결됐어? X됐다 열어야 돼 오 X됐다 끊었나? 중간에 잘리겠다 그니까 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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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? 수고하셨습니다 아 첫번째 꼴론 소감이 어떠세요? 갈려서 할말이 없습니다 아 혹시 박흥남씨의 패스는 어땠는지 조금 길긴 했는데 또 말리 이상하게 하시네 좀 많이 길었는데 해결사의 능력으로 이상하게 하시네